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마이 갓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넌 뒤를 따라오지 마 난 앞만 보고 지쳐세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어떤 들이면 감당 못해 I'm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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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서니 밤 내가 제일 잘라가 내가 제일 잘라가 내가 제일 잘라가 내가 제일 잘라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Right 네가 달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남아 피곤해 선수인 자포만 잡는 어딜 버리한테야 넌 빨아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차야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겹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라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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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라가 제일 제일 잘라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라가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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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